겟잇뷰티 셀프 페이스오일을 얼굴 윤곽을 따라 손가락으로 두드리듯 발라줍니다.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볼 중앙부터 피부결을 따라 원을 그리듯 터치해줍니다. 손으로 지그시 감싸 씁쓰시켜주세요. 립 브러쉬를 세워 레드 립스틱을 바른 뒤 입술 안쪽부터 톡톡 두드리듯 터치합니다. 다 바르고 나면 손가락으로 가볍게 정리해줍니다. 장밋빛 레드도 이렇게 청순해질 수 있답니다. 컴팩트 퍼프로 피부결을 따라 터치해 매트하게 만들어줍니다. 입술에도 터치하는 것 잊지 마세요. 아이라이너로 눈초리 부분에 삼각형을 그린 뒤 꼼꼼하게 채워주세요. 레드 립 라이너로 윗입술에 산을 그리고 꼬리에서 산으로 연결시킵니다. 아랫입술은 중간에 점을 찍고 꼬리부터 중간점으로 연결시켜줍니다. 립 브러쉬에 레드 립스틱을 균일하게 묻혀줍니다. 브러쉬를 입술에 완전히 밀착시켜 안쪽부터 꼼꼼하게 발라주세요. 섀도 브러쉬에 파우더를 묻힌 뒤 립 라인 주변을 터치해주세요. 립 라인이 정리되어 또렷한 레드립으로 완성됩니다. 청순한 스머즈 레드립과 드라마틱한 리얼 레드립의 완성!